흠 질럿 따라가기 이거는 그냥 질럿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더블 런저 필요해요 자 일단 메인은 나중에 나와 사라져요 카운트다운 이거 안한지 오래됐잖아 통하는거지 뭐 흠 다른 블로그에서 다 맞으면 진짜 그 뭐지 죽어요 여러분들 이거 부딪히면 안되요 내가 알기로 건물 자 보세요 건물 부딪히면 죽습니다 건물 부딪히면 죽습니다 질러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맞으면 죽어요 이분 죽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위로 달리세요 건물 맞으면 죽습니다 자 계속 위로 달리세요 건물 맞으면 죽습니다 아 이거 질럿 따라가기 맞아요 자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2라운드 장인물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2라운드 장인물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아 보라야 길박하지마 아 느린게 계속 길박하네 야 이 멍청아 나 죽이려고 하는거야 이거 저 노리는거야 보라색 누구야 아리카톡이였어 너 일부러 그랬지 너 일로와 나 안보여요 나 안보여요 내가 너 벙어리야 매니저 너 벙어리야 오늘 쿠넨님 손나 우미님 안녕하세요 넌 무조건 벙어리야 오늘 나 거기서 죽으면 벙어리야 왜 죽어 자 매니저야 벙어리 먹고취가 응원합니다 우리 매니저가 벙어리를 먹고 싶구나 우리 매니저가 벙어리를 먹고 싶어하는 시간이군 아 벙어리를 줄까 침 나는 어떻게 벙어리를 줘요 다시 할께요 곰망 총리하니 하세요 난 자비로우니까 아 미즈나리 보고싶다 아 아니에요 음 생각해보니까 우에아라이 이제 노모로 찍는다고 아 아니알랄랄랄머지 뭐 이상한 소리에서 이거 편집해야겠다 네 어라다린2님 방대점 한글로 해줘요 한글인데요 한글로 내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한글인데 천사님 사진받다고요? 그거 제사진 아니에요 아 또 길막 좀 하지마라 이것들아 또 보라 너니? 아 보라 짜증난다 나 쟤 있으면 좀 또 보라야 쟤 쟤 또 보라야 또 보라 또 보라예요 아싸 죽었다 쟤 죽었다 드디어 벙어리 죽어있다 지금 들어와라님 이거 내가 깬다 걱정마다 형이 카드캐리 해줄게 아우 사운드 높으면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내가 하드캐리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거의 딜러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컨트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자 자 보세요 아 이거 좀 힘들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피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이거 살짝 닥치면 중돈 버거 있기 때문에 저거 조심하고 자 이제 내려가면되요 자 이제 내려가면되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 기다려 먼저 되어줘 조심조심조심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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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댄다 허 지금 집중하느라 아 Noise 정말도 못하고있어 좋아 부활이다 부활이야 기다려 뭐야 이거 아 맞다 쟤 따라가는거니 이거 느려지는거 호나짱 부활이다 가자 이거는 그냥 계속 앞으로 가야돼 질럭길박해도 돼 이거 질럭길박하면 괜찮은데 질럭길박 질럭길박 좋았어 가자 근데 질럭이 안가면 앞으로 못가기때문에 질럭이 못가고있어 야 질럭 야 나 누구 질럭아 쟤 어디가 부활하였습니다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야 나 길박당했어 이거 이것은 뭐하는거야 질럭이 진짜 하드킬이 있네 자 이거는 그냥 밑으로 피해주고요 이거 야 질럭이 사람도 죽이네 똑똑한 AI야 여러분 이럴때 그래서 AI를 길박하면 안됩니다 이제 저글링이라고? 저글링인가 이제? 아직 있걸? 저글링 뭐지 사람 아 이거 저글링이다 이거 저글링 잘 피해줘야되요 그냥 이렇게 가주면 되요 본인이 사망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되요 전혀 무서울거 없어요 그냥 도글링이 밑으로 날아가기때문에 도글링이 저쪽으로는 나오거든요 아쉬워 하하하하하하 아아..힘드네 씰 챌럭이 길막을 해서 하드캐리하네 넨트그레이드님